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문제의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기동력학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강체 평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동력학 문제겠죠. 81번부터 90번까지는 기기동력학 문제고 91번부터 100번까지는 기계제작법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면운동, 평면운동은 1번에 병진과 회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병진 플러스 회전, 병진운동과 자체 운동, 자체 운동인 회전운동에 함께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을 평면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평면운동 문제를 해석할 때는 상대운동 개념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속도, 가속도 문제를 풀 때 상대운동 개념을 적용시킨다고 했습니다. 1번은 평면운동은 병진과 회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번은 평면운동은 순간중심점에 대한 회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순간중심점이라고 하는 건 회전중심점이죠. 회전중심점이고, 그리고 이 회전중심점은 평면운동 시에 위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전중심점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중심점이라는 표현 보다는 순간중심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3번은 순간중심점은 위치가 고정된 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치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순수한 자체 회전운동의 경우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순간중심점은 평면운동을 하면서 위치 변화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매순간 회전중심점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정돼 있는 그런 점이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4번은 곡선 경로를 움직이더라도 병진운동이 가능하다. 곡선 병진운동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81번 문제는 그냥 강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보고 답을 골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면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강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이런 문제에서 답을 골라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면운동은 병진운동 플러스 회전운동을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평면운동인데 어쨌든 평면운동은 병진과 회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병진운동, 회전운동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평면운동 해석을 할 때 운동방식을 세울 때는 병진운동에 위치변화에 그리고 모멘트평행의식을 세울 때는 회전운동에 이렇게 적용시켜서 운동방식을 세우고 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은 병진운동을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선 병진운동이 있고 곡선 병진운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은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틀린 것, 틀린 것 해서 고르는 문제인데 3번, 3번을 좀 봅니다. 순간중심점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정된 어떤 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회전중심점으로써